나의 롤모델은? 아리아나 그련델! 이유는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되게 힘을 많이 얻었었어요. 어떤 노래예요? 프로그램? 네. 맞죠? 좋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롤롤레안! 이유는 뭐네? 저랑 그래도 레안이 좀 성격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털털하고 털털한 여자를 좋아해서 그리고 나가는 것보다 안에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더 좋아해서 좋아하는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광수 선배님 이광수 선배님 아, 매력 넘치죠? 이광수 선배님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평생 친구 없이 살기 vs 평생 친구랑 초밀착해서 24시간 붙어 살기 평생 친구랑 초밀착해서 24시간 붙어 살기 아, 너무 좋아 현재 숙소 생활 하나요? 숙소 생활을 혼자 살기 싫다고 되게 만족스럽나봐요, 그렇죠? 저는 행복해요 아, 맞아 저는 저는 행복하다고요? 수다미만 네 아, 네, 레아씨 네 독립하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장난이죠 그럼 뭐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것은? 뿌웅! 뿌웅! 여기 저희 마트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활동 때문에 맞아요 편의점도 안 갔어요? 어, 편의점은 알 수 있어요 편의점은 같은 거 알 수 있는 거? 언니가 진짜 막 엄청 큰 이렇게 돼있는 마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럼 혹시 편의점에서는 뭘 샀는지 혹시 여쭤볼까요? 아몬드유 초코맛 아, 어제? 아몬드유 초코맛 맞아, 어제 왜 그거를 식사 대신 드신 거 아니에요? 먹고나서 디저트로 네, 디저트로요 저 유행 후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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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데니스와 테니스 치기 수다미와 수다떨기 데니스와 테니스 치기 너무 웃겨 왜죠? 테니스 좋아하나요? 네,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요 맞아요, 의외로 네 수담 씨는 혼자 수다를 떨어야겠네요 아니, 탐서에 정말 자주 수다를 같이 떨어서 자주 이미 하니까 나랑 케니스틱이 좀 특별한 일이죠 아,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세우나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